안녕하세요. 클라라의 캐나다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네스파게도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오늘 여기에서 저희 기타 선생님이 버스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타 배우는 학생들 3명이서 초보자들이 응원을 하러 함께 버스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 기타 선생님이 주말마다 시간 쪼개어 버스킹해서 모금한 돈 1,500불을 소아암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의 선한 영향력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가을 날씨는 참 좋은데요. 예쁘고 가을이 다가왔다는 뜻은 겨울도 곧 온다는 뜻이겠죠. 이곳은 겨울이 기니까 가을이 와도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겨울이 너무 길어서 색깔이 그래도 예쁩니다. 낙엽 청소를 하네요. 저기 아저씨가 기계로 브로잉을 해서 낙엽을 한 대 모으는 것 같아요. 모아서 걸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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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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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망가만 베이쿠고 단추고 제맨세히 올리고서 신고 But I can't bear falling in lov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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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bear falling in love with you